안방 극장의 황태자, 노래로 가수를 이긴 배우입니다. 한류 스타베우 서지성. 그럼 내가 변화티즘을 잡는다는 거요? 진정희, 서지성. 축하드립니다. 노래로 가수를 이긴 배우. 노래로 가수를 이긴. 이찬원 씨를 이겼다는 거예요? 저를 이겼습니다. 콜센터라는 프로그램에서. 제가 서지성 씨한테 졌어요. 제가 직접 이찬원 씨를 지목했는데. 제가 가풀하게 이겼습니다. 이찬원 잡나요? 앞자리. 서지성이 이겼습니다. 참패예요, 참패. 이찬원은 우리의 사랑이었는데. 고음이 조금 낙였어요. 오늘 좀 이런 지적 어떠세요? 상당히 궁금해하고요. 홈그라운드에서 이따 리벤즈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합니다. 오랜만에 우리도 기계 한번 끝낼게요. czy b r&b 랭크 소 merckxp 랫랫랫랫랫랫랫랫랫랫랫랫랫랫랫 감사합니다.